KTX 406 열차 유산으로 가는 KTX 406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. 저기요! 이상한 사람이나 타고 있는 것 같은데? 팀장님, 여기 11호차 응급 환자 발생했습니다. 뭐야? 놀아! 놀아! 빨리! 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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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여기 꽁짱하고 착한 있어? 나 아무것도 없어. 날려주세요. 놀아! 놀아!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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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출발! 안 돼요! 내 친구가 알파 안 없냐! 저 지금 몇 호칸? 승괄호칸! 빨리 가! 터널 끝나면 들어간다. 야! 당신들 말이야.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? 우리가 병원! 다툴할 수 있었어! 미강천이 더 이상 부산으로 논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. 딥! 다툴할 수가 없지 못한 거라! 내가 병원! 내가 병원! 내가 병원! 한글자막 by 한효정